수저만 넣었는데 이게 살균 소독이 된다고요? 네 그렇게 뿌리면 살균 효과가 있어요 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뿌리면 효과가 있으나요? 에이 그런 경우였어요 그럼 내가 이거 진작에 써버렸지 맨날 닦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공공시설을 이용하실 때 위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? 아무래도 이게 아무 사람들이나 다 쓰고 길거리가 방치되는 거다 보니까 일단 쓰고 나면 집에 가서 반드시 손 씻기는 해요 좀 찝찝한 건 있죠 주방 청결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? 굉장히 어려워요 주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마가 굉장히 유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락스 처리를 하고 햇빛 건조밖에 없는데 보통 저는 스마트폰 사용할 때 좀 세균이나 이런 게 많은 거 같아서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찝찝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이터나 병원에 갔다 와서 저녁에 아플까 봐 걱정이 돼요 집 밖에서 화장실 갈 때? 아무래도 여자들은 좀 몰라 baj자 даль 어? 사이즈도 작아서 산책하러 갈 때 들고 다니기도 편할 거 같은데요? 그래서 이게 얼만데요?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?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용구적인데 이 가격이에요? 에이 거짓말 그럼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?